고라니 소리 나네 이거 랜턴 거리도 할 수 있고 가방도 걸어도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캠핑장에 가요 강아지랑 같이 숲속에 있는 캠핑장에 갑니다 잔나무 숲속이라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살랑살랑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산에 갈 때보다 짐을 더 많이 싼 거 있죠 뭐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자고요 이제 아유 호기심 천국이야 뭐가 이렇게 궁금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예요 대박인데 와 나 너무 좋다 지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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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비너에 있는 칼로 팩을 고정시켜주고 망치나 이런 것도 안 가져서 발로 그냥 할게요. 이거 랜턴 거리도 할 수 있고 가방도 걸어도 될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막끈을 이용해서 나무에다 하나 걸고 이렇게 양옆으로 팩을 박아가지고 막끈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제 앞에서 보면은 요렇게. 어 너무 괜찮다. 맥주 두 캔째. 대낮부터. 지금 맥주 두 캔째 먹고 있어요. 약간 알딸딸딸해요. 이렇게 한 번씩은 머리를 식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랄까. 마음 자체가 되게 편해지고 평온해져요. 짠. 잠시만요. 한번에 넣어가면. 아삭. 이렇게 까다른거 quier든 이렇게 해 줄게요. 진짜. 반대빨. 이렇게 죽는거지. 이렇게 죽는뽕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벌레들이 눈에 막 들어가려고 해. 그치? 따식아? 벌레 너무 많지? 모기약을 안 가져왔어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잠깐 낮잠 자러 들어왔어요. 졸려. 따식아 나 졸려. 따식아 너도 낮잠 자면 안 되겠니? 졸리단 말이야. 뭐야? 고라니 소리 나네? 따식아 이거 고라니 소리 아니냐? 여기에는 예쁘게 생긴 솔방울들이 많아요. 아직 송진이 많이 붙어있어요. 삼겹살을 붓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붓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붓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붓고 있습니다. Haushalt. 삼겹살을 붓고 싶어서 돼서 먹혀서 먹어요. 파김치 진짜 미쳤네. 유자 막걸리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사왔어요 삼겹살이랑 파김치랑 이 막걸리 진짜 기가 막히게 어울릴 것 같거든요 터지질 않겠지? 설마? 다 터져서 또 맨날 이래 왜 이래 진짜? 오 좋아 좋아 유자 냄새가 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 반압을 갖고 왔거든요 그 반압 뚜껑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먹어도 돼요 파김치를 삼겹살 해가지고 이렇게 음 음 음 음 짜식이 먹어 파김치를 선택한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파김치가 지금 아주 맛있게 익은 상태라서 이거 어떤 거 갖다 놔도 진짜 뚝딱이다 이거 음 음 와사비를 좀 짜서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따식이 꺼 맛있어? 역시 요거 파김치는 구워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해둬해둬 옛날 이렇게 사고치지 엄마는 옛날 이렇게 사고치지 내 스스로가 불안해 나는 삼겹살이 마지막 한잠 남았어요 이 파김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되네요 목살을 더 굽겠습니다 아까 구워넣던 파김치를 다시 소환시켜봐봐 파김치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실패가 없어 파김치 하나에 고기 두 점이에요 안그러면 혼날 것 같아 고기한테 혼날 것 같아 고기한테 고기 두 점에다가 이렇게 돌돌이 말아가지고 아 벌레새끼 진짜 눈에서 살고 싶지 않지 감히 내 소리 들어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해가 지려고 하나 봐요 고기 두 점 고기 두 점 파김치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다 못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던 파김치를 라면에다 다 넣었어요. 맛있겠죠? 안 돼 안 돼 여기서 뛰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왜 그래 흥분하지 마. 지금 벌레가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따시기가 그 벌레 잡으려고 흥분했어요. 진정해. 괜찮아. 벌레가 해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뛰어내리면 위험하다. 왜 어떡해. 뭐가. 무엇인데. 이거 다 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어. 어어. 조심해. 왜 그래. 왜 그러냐 너 진짜 갑자기. 아까 뛰어다니는 벌레 찾고 있어요. 바보냐. 그 벌레 너 절대 못 잡아 지금. 어두워서. 절대 못 잡는다고 너는. 바보야. 의자에 앉아. 의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앉아. 위험해. 지금 불 왔다 갔다. 안 돼. 위험해. 벌레 잡지마. 안 돼. 벌레가 왔다 갔다. 그러니깐 따시기가 잡으려고. 에잇. 에잇.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엄마가 삼겹살 다 줬잖아. 벌레가 불빛 때문에 많이 생기긴 했어요. 어. 미치겠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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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마. 하지마. 벌레랑 싸우지마. 국물을 맛보고 싶어요. 조심해야돼. 오키마리. 어. 하아. 아. 아.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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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어어. 으어어어. 무척 쌀쌀해졌어요 저는 텐트 안에 들어갈거고 텐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고라떨어진다 언젠할게요 암! 짠! 암! 굿모닝입니다 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야 이 귀여운 엉덩이야 다 잤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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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했더니 이 자식 눈치를 채고서 상전에 앉아있어요. 햇빛 받으면서 의자에 척 앉아서 경치 구경 싹 하면서 낼름낼름라면서 이 친구가 있었던대로 바로 갔다 놓은거에요. 제가 어제 사용했던 낙근도 다 주워서 가지고 갈거에요. 야 빵댕이 나식이 빵댕이 나식이 빵댕이 나식이 빵댕이 이제 집에 갈거라고 빵댕이야 꼬리 나식이 꼬리 야 꼬리 아 귀여운 새끼 이거 귀여워 자 저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구요. 이제 갈거에요. 여기 너무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올거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숲속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아시죠? 전 이제 갈게요. 나식아 너도 인사해야지 꼬리만 흔들거야? 나식이 가자 이제 여행을 되게 petits 놀으세요. 저희도 나식아 너무너무 자식아 다이시아 에허 monde 로제 새로운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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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피부를 스치는 공기들이 좋다. 커다란 자연 속에 아주 가까이 디테일한 자연을 본다. 평가는 필요 없다. 관찰을 할 뿐이다. 소리를 듣는다. 바람을 느낀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낄 때 명상이라는 녀석이 뒤통수를 때린다. 생명체들이 탈피하듯 나 또한 탈피된 듯하다.